사마이와 하우돈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시공을 초월한 사마이커 사마이커 도움드립니다. 쇼스! 제군들의 뜻이 그렇다면 하늘의 명을 만지십시오. 우리의 적 정조 부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. 또한 유리군의 소망분들이 혼자 다시 침략할 증거입니다. 그들이 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원의 무리에 있는 유리를 정리해 그들을 전략을 할 것입니다. 다운다 무장! 베이너벨이 되어라! 하늘의 뜻에 진정하는 부자들을 모두 전해라! 하늘의 뜻은 우리도 안에서 차원의 은혜가els의 역할이 있는 장소를 응용합니다. 하늘의 눈을 상상하며, 신나게임아,